대안예수교장로의 통합 포항노회가 강구교회에서 태풍 피해 주민들을 위해 사랑의 쌀 전달식을 열었습니다. 포항노회는 태풍 콩레이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 강구지역 수재민들에게 전달할 10kg 쌀 100포를 강구교회에 기탁했습니다. 영덕 지역은 지난 10월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폭우가 내리면서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1300여 채가 넘는 가구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. 영덕 강구교회에서 태풍 피해를 입은 영덕 강구에서 태풍 피해를 입은 영덕 강구가 많고